주가가 끝모르게 오르며 2차 전지조 광풍을 이끌었던 에코프로가 이틀째 급락을 이어갔습니다. 그제 한때 150만원까지 치솟았는데 하루 만에 100만원 밑으로 20% 넘게 떨어지자 2차 전지 거품 붕괴론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칠까 서둘러 빚을 내 투자한 개미들의 얼굴은 그야말로 파랗게 질렸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고점을 찍은 뒤 갑자기 급락해 코스닥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에코프로. 개장부터 등락을 거듭하다 전날보다 무려 19.79% 급락한 98만원대의 장을 마쳤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에코프로는 종가 기준 100만원 선을 내주며 7일 만에 코스닥 황제주자리를 반납했습니다.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도 17% 넘게 하락했는데 시총 1, 2위가 모두 급락하며 코스닥 지수도 1.87%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이른바 큰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줄줄이 매물을 던졌고 불안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확산되며 낙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등 2차 전지주 대부분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과열 우려가 커지던 2차 전지 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들 에코프로만 얘기하고 봐도 멈출 줄 모르고 오르니까 나도 사야 되는 것보다 하고서 샀는데 오늘 이렇게 급락해버리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나 혼자 소외될지 모른다는 포모 심리에 빚까지 끌어모아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이제 막대한 손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분명히 좀 과열이라든지 또는 쏠림이 심한 거는 맞죠. 항상 그 포모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주가 하락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투자자 손실로 나타났었는데 투자자 손실의 대부분은 개인이었다. 이런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임원들도 주식 매각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며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다니던 주가입니다.